아, 약속 있으신 거예요? 아니, 밥 먹으러 그냥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저금요. 이게 맛집이잖아. 나 왜 그래. 혼자 왔어? 네, 혼자. 안녕하세요. 저금요. 혼자요? 나 왜 그래. 혼자 왔어? 네, 혼자. 만나겠다, 만나겠다. 이게 맛집이잖아. 완전 맛집. 아니, 여기 맛집인 건 아닌데 혼자 갔다고? 네, 괜찮아요. 여기 사람 되게 많잖아요. 저는 한 사람이 커피 마실 때 가요. 그러니까 점심시간 피해서. 4시 뭐 이럴 때 가시는구나. 그렇죠, 맞죠. 4시. 나는 밥을 거의 혼자서 저렇게 먹는 거야? 저는 그래요. 웬만하면. 저는 저요. 급냉으로 두 개랑요. 청국장 하나랑. 청국장 하나랑. 그리고 명란 하나 주시고. 그리고 소주, 맥주, 시원한 거 아무거나. 야, 납수. 오, 아. 완샷이네, 완샷. 안주 나오기 전에 이제 술을 먼저 싹 그냥. 아, 맛있겠다. 냉상은 무가 개발한 거야. 아, 맛있겠다. 아, 저 콩나물 파셔가. 아, 너무 맛있겠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저 맛을 아니까 더 괴로워. 아휴. 지금 한 점씩인 거죠? 네, 한 점. 이야, 진짜 오르십니다. 우와,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천천히. 그 정도면 거의 뭐 집으로 되겠는데, 이거. 우와, 다 타봤어. 아, 마이 갓. 어머나. 속도를 못 따라가요. 맞아요. 익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. 바삭바삭 삼겹살 맛있지. 맞아요, 맞아요. 그다음에 식을 다시 올려서 데피면 되니까. 다 소맥으로 먹는 거야. 아, 소맥은 대부분 두 장 정도만 마시고. 그다음에 소주. 아... 하... 계란말이라도 그냥 먹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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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겠다. 아, 어지러워. 아... 아니, 뭐 영상도 안 보네, 뭐. 이거 보면 맛을 못 느낄게요. 우와. 약간 맛의 추억. 그냥 조금 천천히 먹어야 맛있어. 아무리 좋은 음식, 비싼 음식도 빨리 먹으면 저는 맛이 느껴지지가 않고. 끼니를 때운다라고 표현하잖아요. 별로 안 좋아해요, 생각보다. 좀 즐기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. 그래서 좀 천천히 먹게 되더라고요. 아니, 나는 오래 씹어보려고 했는데 저번 씹으니까 이미 앞쪽 3분의 1이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 있던데. 블랙홀도 아니고 무슨... 아유, 한 명을 다 드시네. 술 잘 먹네. 아유, 세상. 아, 좀 아쉬운데. 아, 아쉬운디. 아쉬운 거 더 시키면 되잖아요. 근데 너무 자리를 또 오래 차지한 것 같기도 한데. 아하. 식사는 괜찮네요.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제 4시 10분. 너무 좋은 시간이다. 술 마시고 밖에 나왔을 때 밝으면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? 아, 시간 번 것 같죠. 다리가 왜 이렇게 그냥. 와, 진짜. 좋나 보다. 어? 뭐야, 뭐야? 이게 어디야? 맥릴로가 붙어있는데? 만화빵인가? 안녕하세요. 뭐요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카페. 카페야, 카페. 올드패션 한 잔 주세요. 올드패션 좋지. 올드패션 맛있지. 올드패션이 뭐야? 올드패션? 오렌즙도 나면서. 스모크하고. 스모키해. 스모키해. 야, 멋있다. 날씨도 딱 좋네. 일찍 가니까 사랑도 좋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요? 저 올드패션? 저, 저거 초콜렛 진짜 잘 어울리는데. 초콜렛 좀 더 주세요. 와, 낮술. 대박이다. 와, 대박. 아, 그런데 비주얼이 들으니까 혼자 술 먹으니까 멋있다. 아, 너무 멋있는데? 아, 너무 좋다. 술 완얼이네, 술 완얼. 아, 너무 좋다. 야, 멋있다. 나 술이 멋있는 것 같아. 학교 다닐 때요. 한 고등학교 때. 한 점심시간 끝나기 20분 전. 딱 그 느낌이에요. 밖에 보면 뭐 급한 사람도 없고 되게 평온한 느낌으로. 아... 그 느낌이었어. 이게 진짜 술을 즐기는 거다, 이게. 그런데 진짜 혼자 있는 거 즐긴다고 느껴지는 게 핸드폰 한 번도 안 보다. 그니까. 맞아, 맞아. 그런데 웬만한 거 다 혼자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. 영화도 당연히 혼자 보는 게 편하고. 오전히 혼자 하는 게 편을 하는 게 편해요. 일단은. 나는 보고 싶なた. 소주. 아아... 소비 중에 제일 많은 게 술 아니야? 뭔가 경제적으로 다시 뼈를 맞으니까 술이 다 깨더라고요. 그래서 한 잔만 더 먹으려고. 술 많이 먹은구나. 복숭아 이런 술 같은 게 있어요. 하이블룡이. 복숭아 맞으니까요? 간을 소주로 맞추면 돼. 1대1로 맞추면 되고. 좋다. 토니 워터 한 반 병? 레몬즙을 꼭 넣으셔야 돼. 이게 뭐예요? 그 국재빵이라고 하잖아요. 맛있지? 배고프 때 살짝 진짜 먹어요. 진짜 맛있지. 이거는 죽었지, 이거는. 어디 가? 어디 가? 와인까지? 와, 머리 진짜 아플 것 같은데. 아니, 술을 OTT가 아니라 술을 끊어야 겠다. 너무 먹는다, 야. 제가 먹는 거는 안. 아니,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너무 많이. 술을 저렇게 먹을 테니까 맨날 영양제어로. 그렇게 했으니까. 이게 보니까 악순환인데 약간. 형, 너 낱말할 때는 아니잖아. 아니, 나 줄었어. 그래서. 블루베리를 넣으면 딸기맛이 사라져요. 먹다가 그 블루베리를 안주처럼 드시면 돼요. 음. 음. 크으, 이건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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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. 이거. 고마ld. 아, 맛있겠다. 어떡해. 아, 왔다 갔다로? 우와, 귀여워. 와, 고양이 진짜 착하다.